천만원이면 이제 다 해결돼 제가 뭐가 부족했어요? 넌 너만의 컬러가 없어 언제 죽었는데? 그 사람 내 아빠 아니야 호영아 유언 남기셨어 네가 주먹도 타면 유산 너한테 준다고 다른 사람 다 돼도 쟤는 안 돼 누나는 남들과 다르다는 거 언제부터 알았어요? 난 여자가 되고 싶은 게 아니야 그냥 내 자신으로 살고 싶은 거거든